이노멘 로블럭스 아;; 급땅 여러분 죄송해요.. 유튜브 찍고 있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워서 아 실례좀 으으으으 parfois 야 나도 escuela 야 너 너 내가 지금 로블럭스 찍을 시간이야 너만 더 똥 싸면 안돼 빨리 못 참았어 미안 너 피똥 쌌어 아니 내 똥은 레인보우똥이야 색깔이 변하거든 아 나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이제 니호야 지금 유튜브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똥 싸도 되는 건가 우리? 괜찮은 건가? 아니 괜찮아 내가 여기 똥을 모아놓고 있었어 내가 밥 먹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뿅 구독 좋아요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유튜브 촬영 똥 싸는 거 올리자 아니 싫어요 2천만 개 찍힐 거 같은데? 여러분들 오늘은 유튜브 촬영으로 똥 싸는 거 올려보도록 할게요 미호야 가봐 가봐 나 촬영해줄게 알았어 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유튜브 시청자들이 보는 거니까 여기서 똥 싸주시길 바래 아니 더러워 인유맨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어 야 여기로 떨어지잖아 좀 정확히 좀 어 여멜란 너 밑에 똥밭이야 아 진짜 야 나 이거 못하겠어 오늘 유튜브 오늘 올리지 말까 나 너무 난 비위가 좀 약한가봐 와 얘들아 이건 또 뭐야 이거 야 이거 이거 모아가지고 날려버리는 거 같은데 내 폭탄통 야 여기다가 막 내 폭탄통 쐈어 난리 깨 야 난리 났으면 어떡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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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청 많이 모은 다음에 까득 채운 다음에 날려버리자 그냥 수치심 느껴져 자 santé 한 마음을 모아서 발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와 난리 났어 저 여기까지 가네 너무 멀리 간다 너무 멀리 간다 와 근데 우리 똥 보면서 모두 신경 쌓여서 우와 이러고 있어 와 여민야 밑에 있어 내가 똥싸고 내려줄게 와 이건 뭐야? 내가 똥싸일게 와 이거 똥싸면 이게 굴러 떨어지는 건가 봐 와 똥 미끄럼틀 어? 리아가 지금 똥 똥싸는 곳 안에 들어갔었어 리아 한번 해봐 와 내 똥은 폭탄똥이야 와 똥이 얘들아 굴러 막 떨어져 와 리아똥이다 누가 봐봐 와 으앗 엉덩이가 멈추잖아 하아 너는 평생 거기서 똥싸게 될거야 내가 여길 막을 거거든 안돼 야 리아 얼굴 위에다 쏘는 거야? 어 리아 이제 빠져나오질 못해 내가 다 쐈기까지 말이야 리아가 그냥 똥처럼 생기긴 했다 너 알고 보면 미호의 똥이 아닐까? 경체가 무슨 소리야 이거만 먹어 야 이건 뭐야? 와 여민아 밑에서 아 하고 있어 진짜 좋아 아 뭐 있으라니까 여민아 야 이렇게 팽이 트럼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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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면서 이 가운데로 와 여민이는 내가 특별히 바로 해줄게 여민이는 행복하겠다 고맨대로 똥을 받을 수 있어서 말이야 야 행복해 응 응가비가 내려와 진짜 오늘 밥 못 먹을 거 같아 이거 이거 봐봐 와 도미노 똥이다 간다 아 보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에 내리는 거네요 모아봐 모아봐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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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 똥을 좀 잘못 싼 거 같다 얘들아 미안 내 폭탄똥이 재물이 되어야겠다 아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게 똥이 그렇게 막 터져? 나 몰라 내 똥이 자꾸 튕겨나가 넌 넌 어제 제리 먹었구나 아 그런가 봐 내릴까?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내가 아래서 지켜볼게 자 우리 똥이 잘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보자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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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릴게 내려 와 ster 우아 우와! 초콜릿들이 막 내려간다 우와! 똥이 막 내려와 내가 싫다 이 게임을 한 내가 싫다 자 그리고 애들아 또 다른 게임이 있다는데 그 게임도 한번 해보러 갈래? 잠깐만 요맨아 너 가기 전에 음 마시는 거 한 잔 해야지 다른 게임도 알아보자 이렇게 그냥 싸는 게임이야 얘들아 이렇게 해서 똥 싸서 하늘도 날 수 있을 걸? 이렇게 와 진짜네? 이게 무슨 나 나 너무 힘들어 와 이거 근데 그거 왔네 초콜릿 알지? 그 그 초콜릿 같지 않아? 알지 알지 그 초콜릿 안녕 여맨아 그래? 어 안녕 우리 오늘 밥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잠깐 여맨아 내가 똥이 굉장히 마려운걸 어 어 하지만 화장실을 찾지 못했으니 여기서 쌀거야 어 야 미호가 글씨를 쓰는 거 같아 하트 하트야 너희들을 위한 나의 마음이야 맘에 드니? 와 진짜 짱이다 여민아 내 엉덩이를 한 번만 봐주겠어? 어 어 하지만 한 개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면 오선 아 그리고 한 개다 그리고 한 개다 어 어 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글씨 하나 써줄게 내가 볼 때는 여기 썼어 바보라고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바보일 거야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 어 자 어쨌든 오늘 좀 밥 먹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하고요 어 식사하시고 이거 한 번만 보고 와 이게 뭔데? 좋아요 아 좋아요구나 엄지 네 오늘 똥 좋아요 만들어봤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응 응 밥 드신 분들은 오늘 정말 조동한 영상 올려서 정말 응 죄송한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응 죄송합니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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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아뇨